짜잔 네 오늘은 저희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노란 배경 1일차 1일차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극적인 장면 그 깊은 곳에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스승들 나만의 작년에 와요 1일차 끝났습니다 쌍절곤은 무려 15분 무려 15분 되었고요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에서 하는 쌍절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했는데 이 루틴 몇 개 이렇게 짜서 원장님이랑 찍은 찍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무 작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위아래에 수트를 입고 보스의 방에서 문이 딱 열리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입니다 도움둘기 1, 2, 3, 4,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2, 3, 4, 5, 6, 7, 10 아니 근데 방금 진짜 눈자 세션이었어 난 하면서 반유 날아갔는데 뭐 생각보다 막내가 내려서 남들이지 않게 열심히 안 해줘 그렇습니다 날아다녀 하루 종일 Bruc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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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